안녕하세요. 악사 손해보험 광고 모델 조진웅입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어느새 새해가 시작됐습니다.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이번 악사 손해보험 광고는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하면 더 나은 일상이 펼쳐진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그 과정에 악사 손해보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또한 이번 광고의 메시지는요. 악사와 함께 OO입니다. 우리가 평소에 망설이거나 주저하던 또는 두려워하던 일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룬다면 더 나은 일상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. 올해 악사와 함께 OO 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